연창아 서영아 이령아 서준아 우리 이담이가 지금 미술 공부를 하고 있지 아주 열심히 착하게 하고 있지 그림도 예쁘게 끓이고 있지 이담이가 이래 그림을 잘 기르는 줄은 몰랐지 알겠지 우리 막내 문이담이 진짜 공부 열심히 한다 잘하고 있다 진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아주 진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 잘하는 어린이는 없습니다 알았다